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다산아트홀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와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식으로 다산을 만나다 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냈으며 로시니, 하이든, 모차르트 등의 클래식 곡과 성각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성악가 박주영의 곡 해설도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두 오케스트라는 장애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